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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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베리굿 다들 V.E.R.Y로 착각하시는데 저희는 V.E.R.Y가 아니라 V.E.R.Y라는 그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좋다라는 뜻도 있는 이중성을 가진 그룹이기도 합니다 저는 옐로베리 그린베리, 라즈베리 블루베리, 또 없는 언니들은 이렇게 블랙베리 핑크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색깔들이 다 뚜렷하게 있다, 각자 매력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과일도 그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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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이렇게 카메오로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호스트로 직접 나가가지고 뭔가 3분 여자친구 이런것도 하고 해서 뭔가 저희만으로 다 가꿔진 뭔가 알차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싶어요 드디어 그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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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 그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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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베리고 이제 곧 정규앨범으로 찾아뵙니까요 저희 베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그 비하인드 뉴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끝끝 Very good! 감사합니다! 안녕!